자 올라오시다 말아주신 언니 이별의 동대구역의 주인공 가수님이십니다 우리 실버 밴드의 내노라하는 얼굴이십니다 조하니 가수님 모셔서 먼데서 오신 손님 청해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밴드님들 자 음악 주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길이 기다려도 오지 않던 일인데 밤속에서 흐린 일인데 오이하라고 오이하라고 나는 나는 오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오이하라고 말아리가 오이하라고 말아리가 오이하라고 말아리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탈으로 기다리던 일인데 마음속에서 흐린 일인데 오이하라고 오이하라고 이제 와서 오이하라고 이제 와서 오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하라고 뭐라고 하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당연히 앵콘이시죠 앵콘 여러분의 지나간 청춘을 돌려드린답니다 조하니 가수님께서 청춘을 돌려드린답니다 박수 주세요 청춘을 돌려드린다 인생은 어디 갔냐 난 그 사람도 계산 갔는데 가는 세월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청춘을 돌려가고 젊음을 낳아 내 인생의 애원이란 집안이 크니까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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